반장 은실이 반장 오늘은 안 만나면 할 땐 왜 그래 반장 은실이가 죽었어 화장터에서 육을 안 왔는데 아가씨가 가져가실래요? 가져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제부터 이 애기 이름은 은실이로 할거야 나 은실이 친구니까 넌 니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지? 은실아 재밌어? 응 재밌어 은실이 참 착해 말도 잘 듣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되는거지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니가 보고 싶었던게 이거야? 선미야 은실이 웃겄어 오단바살! 범인도 애아빠도 내가 찾을거에요 그러므로 사랑했었던 은실자매에 이어 이런 큰 불행기 마을에 닥친것은 인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애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만히 있구요 아 Million woman 내가 정신좀 차려봐요 너 미쳤어?! 짱 bed 한글자막 by 한효정